이 다짐 대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이제 오늘이 아버지 먹었으니 그렇게 결심하고 새 삶을 시작했던 바로 그 출발점이처럼 오늘 이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기를 원하고 성경님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 깊이 새기시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어떤 데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세상은 밤이라 하나 아닙니다 하늘 외 사람들은 아느라 이제 새벽 돈 떠오르는 날 이제 빛이 우리 가운데 이만이 그 빛이 합당하게 해간다고 이로서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조직 주 예수 그리스로 옷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야 하는 것들 떨어뜨려야 하는 것들 죽떠러버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입사하며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타격으로 나가는 이들이 여기 싸우니 성경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몸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집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성경님 나에게 오셔서 이 말씀대로 새벽에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맥박이 뛰게 하시고 아버지 새로운 감동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새벽에 불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놀라우신 성경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새벽에 불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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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고 믿음으로 머리를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의 약속하신 성경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하나님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여! 다시 한번 맥박이 뛰게 하시며 아버지 다시 한번 생명으로 일어서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하신 뜻을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배움과 올려드리는 삶을 되게 하시고 하늘하님 나라의 놀라운 의와 평가와 희랑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전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사오니 한 사람을 남기고 없이 이 성경을 통하여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따르는 새로운 교심이 생기니 감사합니다 악과 싸우려는 교심이 생기니 감사합니다 하느님 말씀 따라 사랑합니다 성경님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경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면 자원을 되어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줄 믿사오니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치유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경비와 힘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제 새벽을 깨뜨리는 나팔조리가 들려오니 주여 능력으로 이런 선을 내릴 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성경님이 마셔서 이를 가운데 정직한 명을 새롭게 하시며 아버님 그 마음의 새로운 명을 창조하실 줄 믿사오니 어둠에 속한 모든 옷들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는 그 걸음에 의식이 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님 그 곳들 떨어져야 여름이 옵니다 아버지나님 모든 방탄한 것들과 술잔한 것들을 떨어뜨리게 하시고 아버지나님 모든 어색한 것들 질투하시기 아버님 모든 싸움과 분쟁들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남들과 비교하며 싸우는 모든 일을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나님 음란한 것들을 쫓아갔던 삶들과 아버지나님 과격하게 노는 것과 내 만족을 위하여 헤매는 내 삶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일들을 벗어놓은 지게 하시고 아버지나님 그리스도를 입었사오니 주여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손을 벗기도 하는 자들마다 주여 사랑하시는 분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 순종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복의 불운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물질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그 영혼이 늘 만족하게 하옵시며 이들이 가진 곳마다 복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며 나눠 주오니 아버지에게 그 자손이 아버지 이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인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며 아버지 그 기쁨을 나누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새롭게 다짐하며 출발하오니 이들의 인생이 아버지의 새로운 출발이 아버지 출발하고 온전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다니 아멘 저희 계신 분들에게 새롭게 사옵시다 새롭게 사옵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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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